다음날 날씨가 들어간 날씨가 많아 참기름 잠시 후에 날씨 너무 좋은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청와대는 공독 77주년을 맞이하여 코리아원 스테이지에 MC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비가 올까봐 걱정이에요. 비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연습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계속 눈을 읽어보고 오늘은 안되니까 오늘 MC 경우도 많지 않았어. 많이 해보지 않았어? 틀리지만 말자. 그냥 거듭지 말자. 진짜 맛있어. 저희 친장님 여기 치워주실 수 있나요? 나이치우 정도입니다. 그래서 또 피해가 자랄까. 어? 재밌게 보였어? 아, 거의 여기. 여기가 길이 플라이브 때문에 뽑아갔네요. 나이치우 정도. 한 번 더 빌려주세요. 아, 센터가 돼요. 괜찮아요. 한 번 더 빌려주세요. 한 번 더 빌려주세요. 한 번 더 빌려주세요. 먼저 K-POP을 이끌어갈 차세대 솔로팀. 조유리씨의 무대입니다. 아, 좀 이따 딱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아, 방금 좀 잘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어, 긴장하지 않았고. 어, 천천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관객분들이 오시면 또 긴장을 하게 되겠죠. 또 밑에 조심하네요. 또 밑에 조심하네요. 또 밑에 조심하네요. 또 밑에 조심하네요. 했어요. 아, 수고 putting it in. 안녕하세요. técnica는 없는 Following. abythe. 그리고 middle ten や 청호는 또 강하게 하고 싶어요. 오늘의 의상은 또 약간 찐브라운 스투 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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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적 부위 여기 앞에 적혀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요 날씨도 오늘 저희를 도와주세요 마지막 각오 한마디 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청와대 곳곳 숨겨져있는 문화입니다 문화재와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다음은 맞는 블로그를 아이볼 도 더워 보이지? 무대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네. 마지막입니다. 네. 다음 코리아원 스테이지는 어떤 문화유성과 함께할지 기대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후연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안녕. 이렇게 뜻깊은 청와대에서 제가 이렇게 MC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워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지금 홍보팀이 사진 찍자고 해서 사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상쾌하나 보네요? 아닙니다. 좋아요. 사진. 제가 못 찍으니까 누가 찍어줘야죠. 인정했어요. 제가 못 찍는 거. 홍보팀 마음에 들 때까지 찍어도 되나요? 아 찍으세요. 상관없습니다. 야근대. 여기 장난 아니다. 이뻐요. 얼굴이 나르려나? 오늘 저녁 메뉴 정했어요? 뭘 먹어도 될까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고기를 먹어야죠. 그 일이 좀 더 잘해? 고기를 진짜 먹어야 해요. 고기는 먹어야 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